에이 엄마 어 하이 어디야 너 지금 집이야? 아니요 저 운전 중이야 운동? 엄마 지금 운동 학원에 들어가는 중이야 아 운전 운전? 운동 운동 아니 운전 너는 운전? 어 엄마 한국말에서 안 통해가지고 아 근데 그 이 얘기랑 왜 결혼을 안 했어? 그러게요 나름 이해는 되는데 이해가 됐으면 됐지 뭐 아무튼 딸 덕분에 두 달 동안 행복했어 아 다행이네 어 내 딸이여 뭐가 아니라 남의 딸이여 뭐 있었어 근데 내 딸이야 콧고차 먹을 수 있어 내 티에 시작 티젠 콤부차 티젠 콤부차 티젠 콤부차 근데 또 펜싱하는 계속하나? 펜싱이야 펜싱말로 펜싱이야 그 친구 때리기 텅 탑 투구 다음 탑 파프레이션 탑 ев 엎 에라 뷔 뷔 뷔 뷔 감사합니다.